했는데 이렇게 머리카락 긴 게 있고 과자 부지럭기가 있어?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지. 빠지면 됐고 추워야지. 이 머리카락 이렇게 방바닥에 흘릴래. 머리카락을 뽑던지 그냥 지 밀던지 해. 지 밀던지 해. 이게 뭐야, 이게. 오늘은 제가 할 말이 없네요. 할머니가 다 되시는지. 일어나 이제 그만 자고. 조금만 더 자게. 조금만 더 자게. 조금만 더 잔다고? 저걸 그냥. 저 정도면 어디가 안 좋은 거지 저렇게 잘 수가 있나? 그렇죠. 맞아. 아무 의욕도 없어 보이고. 그런데 아기를 위해서 저러면 안 되는지. 그러니까요, 습관이야, 습관. 아이고. 어머. 뭐 하는 거지, 저거? 어머. 아유, 현주 씨. 어머, 나 못 살아. 이야. 톡 터져, 진짜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